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오늘 사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부인은 허위 이력 논란 그리고 관련해서 잘 보이려고 경력 부풀리고 잘못 적은 적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식 사과를 한 것입니다. 이 김건희씨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이후에 김건희씨가 공식석상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부디 용서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했고 부디 용서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제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씨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 만난 날 남편이 검사라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남자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서 밥은 먹었느냐 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늘 저를 잊지 않았다면서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 정말 괴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씨는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저는 남편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 이후에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 후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없고 출근하겠다고 했던 남편의 간절한 소혼도 들어줄 수 없게 됐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씨는 과거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주도했던 국정원 댓글 수사, 이 파문으로 충격을 받아서 유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씨는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진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고 김씨는 저희 남편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노염을 거둬달라. 잘못된 김건인을 욕하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을 위한 마음은 거두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한 사제의 말씀 전부였습니다. 한 8분 가까이, 7, 8분 가까이 본인이 준비한 사거문을 읽고 그리고 퇴장하고 난 뒤에 질의응답은 남아있는 다른 분이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난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동안 끊임없이 김건희 씨에 관해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크게 보면 김건희 씨가 사과하는 부분 이게 말하자면 김건희 씨의 개인 문제이고 과거의 문제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과했다고 하면 그런데 왜 김건희 씨에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같은 등급으로 보면 김해경 씨에 대해서 과거의 이력, 학교, 만났던 사람 왜 거기는 검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이력을 부풀렸고 그리고 과장되게 설명했다. 본인은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따로 당에서 나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고 어디가 과장대로 했는지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이렇다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미 검증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전과 사범에 대해서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 대장동 게이트에 관해서 욕설과 그리고 스캔달과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등 후보 본인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넣고 사과한다. 자기의 과거 행적을 놓고 사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따로 떼어놔서. 그런 거 보면 이게 김건희 씨에게 프레임을 붙여서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공격했던 처음에 줄리, 그다음에 의혹, 이력 또는 경력 의혹. 이게 윤도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김혜경 씨 같으면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제기됐더라도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왜곡, 편파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을 제기된 전체 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관련된 기사 보도 나오는 거라 또 김건희 씨에게 쏠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 지형, 다 언론에 의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나 큰 차이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그리고 김혜경 씨나 또는 이재명 씨나 또는 이재명 아들의 이동호 그 아들에 대해서는 성매매 의혹에다가 도박 의혹에다가 욕설에다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왜 거기는 그러면 비슷한 잣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이미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른바 윤석열 프레임 본부장하는 그 프레임에 계속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또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같은 경우는 사과해야 된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어떤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만 하더라도 당사자인 자기 잘못이나 과거에 대해서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또 측근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걸 보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에 관해서 지금 함께 해외 출장 갔다 왔다고 하는 과거 직원 모른다는 부분도 그렇고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적시하면서까지 내가 돈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욕술 파일에 나와 있는 이런 형수에 대한 형님에 대한 욕술 뭐 이런 부분은 왜 당사자, 후보 당사자인데 따로 이건 장소를 마련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하고 해명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윤석열에게만 가해지는 혹독한 검증이다. 그것도 윤석열 당사자에게는 뭐 털 게 없으니까 그 부인을 골라가지고 처음에는 줄리 논쟁.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줄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다른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이었으면 이런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가. 역대에 권양숙이든 또는 김정숙이든 또 이명박 부인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든 뭐 어쨌든 그 앞에 있는 김대중 이후 여사든 누구든지 후보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의 학력, 이력, 경력 누구의 만났다. 과거의 어떤 사람 만났다. 이런 걸 가지고 검증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김건희 씨가 지금 사죄한다. 잘못했다. 연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후보의 아내로서 역할만 하지 그리고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누구처럼 설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쪽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고 한쪽에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 걸 마치 정당한 것처럼 당렬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 왜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자퇴를 대가지고 검증을 하나. 왜 이재명 본인은 그렇게 많은 오역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사죄하거나 왜 반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의 부인인 김영영에 대해서는 왜 과거에 뭐 했다. 그다음에 뭘 제대로 학교를 다녔다. 누구를 만났다. 왜 검증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인 이동호 그렇게 욕설을 하고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사이트의 후기 방문 거기다가 도박까지. 왜 검증 또 사과하지 않을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한쪽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검증의 잣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사과를 하고 나면 그냥 덮어지고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사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 후보 자격이 없다. 또 이렇게 계속 공개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과거의 전례를 보면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또 기자회의도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탄핵으로 몰고 갔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구속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는 저들의 프레임인 것입니다. 저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과를 하라고 함부로 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왜 끝나지 않을까. 왜 언론이 왜 저럴까. 이걸 다시 바라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고 공개하는 자 그런 언론들인데 누구에 장악되어 있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언론 노조가 쫙 장악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은필증 객관적이고 공중한 언론들이 검정작업을 한다고 하나 결국은 무릎 꿇기고 끝내는 낙마시키는 거다. 탈락시키는 거다. 그게 목적이 있다고 보면 이번 사태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다음 맥락을 보면 이제 언론들이 또 뭐라고 공개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병은 당하지 말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공격하고 있는 언론과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지만 안에서 내부에 총질하고 있는 이건 내부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큰 전쟁이 나더라도 여기 아무리 자원이 많더라도 선대위에 아무리 큰 사람들이 모이든다 하더라도 필패입니다. 내부 분진은 필패라는 사실을 알고 안에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이것부터 빨리 단속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